저희 MC들한테 줄 선물을! 어? MC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남자 옷이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남자친구가 생기셨으면 하는 다음에 남친룩을 가져온 거예요? 남친룩을! 이미 결혼을 하셔서 주말 부부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말에 댄디하고 멋쟁이 아빠 성상을 해서 서서 일단 뭐.. 아 이거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너무 감사합니다! 남편분 주말룩 준비를 했습니다! 예쁘다! 예쁘게 잘 입을게요! 그리고 김숙 씨! 인디핑크라는 컬러인데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친구를 만나셨으면 하는 생각에 오 이거 진짜 잘나가서 제가 입을게요! 아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! 다음 날에! 다음 접니까? 근데 효성 씨 얘기가 영한 남자 룩이에요! 어휴 좋지 효성 씨한테는! 엔지니어! 어린 남자야? 이야 엔지니어 좋지! 제가 입어야 될 것 같아요! 보이프렌드 룩으로! 감사합니다! 설마? 설마? 저거 저거! 이거는 이제 나르시아 씨가 사실 특별히 준비를 우와! 셋째 가면 이거! 예! 아니 잠깐만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야 야 이거야? 아 좀 작다! 여자 거야? 어? 어? 아니요 남자분 거에요! 어? 야 맞는 거야! 예쁘다! 잘 맞으시는 거에요? 예쁘다! 저기 때마침! 뭐고! 아니야 아니야 그거 좀! 아니야 가만 있어봐! 가만 있어봐! 그래! 아! 아 저거 가만 있어봐! 아 저거 가만 있어봐! 커플 커플! 어우 좋은 거야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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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! 배고기분 궁금하네 진짜!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울려 어울려! 야 좋네! 이야 좋네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지금 커플 잡혀서 갖다 줬네! 아 진짜 아니죠? 최고다 센스 최고다! 나리씨에 저줘야 돼요! 근데 저건 뭐에요? 꼭 이거랑 같이 입으셔야 된다고! 남자친구님께서 찾지! 어 이거 냈어야 돼! 댄스면서 형이 줘! 맞으면 사귀는 거야! 슈퍼맨 이유로 처음 아닌가요? 슈퍼맨 이유로 처음 아닌가요? 어우! 아우! 아우! 잠재! 어 좋은데? 그래! 야야야 괜찮아 너 줄게! 그래! 그럼 가죽자켓도 줘 누나! 어? 가죽자켓도 줘! 같이 가죽! 어 사귄거를 야 사귄이 조건으로 줘! 오케이! 좋지?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 나왔어! 가죽자켓! 뭐하시는게? 강나 레이리! 아 홍이야 아니잖아! 야 이따 헤어지자! 하하하하하하 저거 봐! 저거 봐! 헤어지자! 야 대박 대박 대박! 잘하셨습니다!